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로 거리를 좁히려는 지금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상훈. 1라운드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압박을 합니다. 바로 스피인킥 지상훈. 유성웅 선수가 천천히 스텝을 밟으면서 케이지 정중앙에 있습니다.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들어오면서 라이트! 지상훈 좋았습니다. 들어갔죠. 훔쳤습니다. 펀치 공격 괜찮았습니다. 지상훈. 인사이드래그 계속 차주고 있는 유상훈. 터프한. 들어옵니다. 바로 로우킥에 받아쳐줬습니다. 유상훈이 압박을 하죠. 웃고 있어요. 유상훈. 기다려옵니다. 라이트! 오늘 종합격투기 룰에서는 엘보가 허용이 되는 룰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케이지 정중앙으로. 유상훈이 압박하죠. 프론트킥 라이트! 왼손까지! 하나 얹혔죠. 들어옵니다. 다시 네이킥. 지상훈 충격. 택다운! 발목받치기 좋습니다. 오히려 스트라이커 유상훈이 먼저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죠. 케이지 중앙입니다. 좋습니다. 유상훈. 아 바로! 다시 라이트! 아 일보 들어가나요? 아 마라토칸 그대로 넘어옵니다. 포지션 괜찮습니다. 유상훈. 유상훈 압도적인 포지션. 다시 뒤쪽으로 돌아옵니다. 초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지션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체력 소모도 지상훈 선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유상훈은 굉장히 편한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달로 있으면서 상대 체력을 소모하면서 계속해서 펀치를, 잔펀치를 주들기고 있는 유상훈 빠져나왔습니다. 아 지상훈 지쳤어요. 자 1라운드 2분대의 시간. 유상훈이 다시 한번 몰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 들어올 때 타이밍 좋았죠. 카운터 유상훈. 지상훈도 지금 체력 때문에 무뎌졌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카운터. 타이킹! 맞았죠? 다시 들어오는 지상훈입니다. 유상훈이 맞았습니다. 그 게임을 뭐랄까요? 지워버릴 수 있는 그 게임을. 다시 한번, 지금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잘 버텨습니다. 지상훈. 몰아넣고. 다시 버텨, 유상훈. 지금은 안면을 내준 상황에 대해 어퍼컷 들어옵니다. 지상훈 다리에 충격이 있죠. 다리가 풀려 있습니다. 들어오는 유상훈. 하이킹. 하이킹! 자 들어갔습니다. 하이킹. 흔들리는 지상훈. 다시 라이트. 올라갑니다. 유상훈. 지상훈 위기. 다시 내 킹. 버티고 있는 지상훈 선수입니다.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버텨주실까요? 하이킹. 경기 끝납니다. 1라운드 승리. 유상훈 선수입니다. 첫 경기 정리가 됐습니다. 유상훈 선수의 1라운드 승리였습니다. 뭐야, 뭐야. 1라운드 승리입니다. 2라운드 승리입니다. 이태준은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에요. 스텝을 살려주면서 타격과의 거리를 만들려왔고요. 왼발 리키 한번 가볍게 들어갔어요. 살짝 찍어 빠진 유상훈 선수입니다. 다시 라이트. 슬쩍 피하면서 이태주. 지금은 끌고 들어가는데요. 이태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상훈을 좀 살려봐야겠죠. 쿡을 파면서 일단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상훈 선수 역시나 케이지 중앙에서 지금 돌려주면서 닉킥. 다시 한번 닉킥. 유상훈 떨어집니다. 크게 두 번 들어갔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두 선수. 스탠딩. 라이트. 니킥. 한 번의 니킥이에요. 다시 니킥. 유상훈. 이태주 돌려주나요. 하이킥. 들어갑니다. 다시. 왼발 하이킥. 니킥. 올려칩니다. 어퍼컷. 이태주 방격도 많아지지 않은데요. 대단한 난타죠. 양손욱. 다시 니킥. 다운이에요. 경기 끝납니다. 지금 엄청난 팅이 나왔어요. 유상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그때 조금 더 기회를 살려봤더라면 좀 더 길게 갈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분이 있네요. 아파리뿐이죠. 여기서 왼발이거든요. 일단 니킥으로 계속해서 데미지가 쌓였고 아 가드가 정확히 적극적으로 사용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화끈한 K 우승을 거두는 경기 시작됩니다. 1라운드. 빠른 인사이드킥. 먼저 인사이드킥. 좋았고요. 자, 샤이킥 올라갑니다. 로우킥 하이킥. 들어오는데요. 권살베스. 자, 허리 쪽을 일단 잡고 아래로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이 뭐 이렇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권살베스 선수. 지금도 왼쪽 무릎이 트고 올라가면서 앞서 상황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가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1분 20여초가 남았는데요. 자,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 유상훈 선수인데요. 자, 목 쪽 잡아줬죠. 자, 다시 아래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빼면서 수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상훈 선수가 2가 프레즈키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좀 더 스탠딩. 그래서 유도를 하면서도 자, 킥을 좀 넣어주고 있고요. 이제 스탠딩 나오죠. 1분 한 쪽의 시간 1라운드입니다. 다시 한 번 태클. 따뜻한 시급했어요. 다시 K 쪽으로 가다고 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상황. 다시 싱글렉. 네, 계속 다리 붙여주면서 이번에는 빼고 가나요? 자, 다시 끌고 내려갔네요.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탈로 곤살베스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빠질 것 같은데 저렇게 안 놔주거든요. 아, 끌고 내려옵니다. 오, 지금 목에 걸렸어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유상훈 위기예요. 곤살베스. 자, 하지만 버티슨 사와 있고요. 상체를 들어주고 있는 유상훈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 20초 안쪽의 시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백종원 레프닛. 자, 빠져나왔어요. 네, 왼쪽 발은 쉽게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마무리가 안 됐었고요. 잡아냈어야 됐죠. 자, 파운딩. 계속 펀치 공격을 하고 있는 유상훈 선수입니다. 계속 찍어 내립니다. 유상훈, 유상훈. 간파라 치고 있습니다.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스탠딩에서 타격을 두들길 필요가 있어요. 바디킥. 자, 다시 태클을 일단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유상훈. 자, 이 그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자, 꽂아놓고 있는데요. 유상훈 계속해서 펀치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수비가 되고 있는데요. 팔을 하나 잡힌 유상훈. 다시 부러치면서. 자, 파운딩 침을 칠 때. 네. 자, 다리를 이용해서 골반 좀 밀어내면서 공간 만들었던 곤살베스였고요. 그렇죠. 자, 계속 끌고 들어오죠. 자, 이번엔 올라타고 있는데 사이드를 잡았습니다. 네, 유상훈 살려봐야겠죠? 네, 유상훈. 하지만 롤링으로 돌려내나요? 자, 유상훈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아크로스피스 만들어냈죠? 네, 라이트까지. 자, 여기서는 곤살베스 선수가 지금 자신의 안면을 방어할 법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오른손 계속 쳐줘야죠? 계속 쳐줘야죠? 계속 쳐줘야죠? 자, 고객 움직임을 계속 돌려보고 있는 곤살베스인데요. 자, 유상훈의 오른손. 자, 계속 떨어집니다. 어쨌든 남녀쪽에. 3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아,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유상훈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네, 이탈러 곤살베스 선수가 크로스피스 자세에서. 네, 자, 랩 프리스탑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랩 보너. 유상훈 선수의 승입니다. 유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어려운 경기였어요. 정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탈러 곤살베스 선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